해마다 6월이 되면 남북으로 갈라진 한반도의 현실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죠. 바로 북한 인권 문제입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문제 해결을 꾸준히 촉구해 왔는데요. 가톨릭 교회가 북한의 인권 개선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장현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논란을 거치며 북한 인권 문제를 둔 논쟁이 다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는 대북 경제제대 등 정치 경제적 문제까지 겹쳐 있어 해결책을 찾기 쉽지 않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북한 인권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가톨릭 동북아 평화연구소 운영연구위원 박문수 박사는 사회 교리를 근거로 교회는 북한 인권 문제를 보편 인권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편적 인권을 강조하는 것이 사회 교리가 이야기하는 바이고 또 사회 교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보금에서는 조금이라도 인권 침해를 당하는 곳은 어디든지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교회의 도리라고 보는 것이 우리 입장이기 때문에 북한이라고 해서 여기 외우일 수 없다. 다만 교회는 인권을 구실로 한 경제제재의 비윤리성을 지적하며 경계하고 있습니다. 경제제재가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가톨릭 동북아 평화연구소 운영연구위원 백장현 박사는 인권은 자유권, 평등권, 생존권 등이 포함된 개념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인권의 한 측면만을 부각해 시행하는 경제제대는 인권의 실질적 보호와 신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백 박사는 또 북한 인권을 구실로 한 대북제재가 정치적 필요에 따라 일관성 없이 진행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 문제는 포괄적, 점진적으로 접근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권의 수준에 따라서 그 사회의 발전 단계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수용되어 왔고 또 인권이라는 게 북한에 대해서만 갑자기 한꺼번에 모든 걸 다 수용하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건 사례에도 안 맞고 더욱이 현실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박문수 박사는 북한 인권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선 우리 내부의 인권 문제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북한의 인권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성에 기초해서 남한의 인권 개선을 같이 하는 거죠. 박문수 박사는 또 종교계가 북한 인권 문제를 중립적 위치에서 더 넓게 바라볼 수 있는 만큼 실질적 인권 개선에 교회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PBC 장윤빈입니다.